아우 음.. 싸우러 가죠? 싸우러 가는 거 아니죠? 아 로족 빼고 다 좋아요 로족 빼고 다 좋아요?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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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족 가죠? 어? 적 오네요 싸우러 준비하죠? 얘네 그.. 언덕 위쪽 집 먹는 거 같아요? 음.. 두 명 꿀집 언덕 위에 네 어? 아래쪽에 한 명 내렸다 내가 수문장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말하고 죽었어요 저! 아니 수문장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었잖아요 아.. 또 무기가 없어요 어허이 참 옥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층까지 진짜 리얼로 무기가 없어요 성광 안 와있어요 야 무기 진짜 없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은 눈에 있는게 진심을 봐줄거에요 성광뽕! 아니 이런 미친 제가 쫄았어요 지금 여기있거든요 노란펜에 성광뽕보고 쫄아가지고 뒷걸음질 쳤어요 저희 근데 파밍이 진짜 오늘 왜이렇게 우지하나 먹었어요 저도 오 엠핑 나왔다 씨 드디어 무기가 나온다 저 그 말 하자마자 드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 말 하자마자 나왔어요 진짜 아니 아이 참 저 악권물에 있어요 2층집 갈게요 나왔어요 1층집 들어왔어요 저 바로 앞에 있는 1층집 문 열려있네 네 여기 안에 있어요 1층집 한명 더 아 아 저희겁니다 이제 여기 굿좝 굿좝 메리굿좝 성광 나이스 굿좝 아 크흑 에게이 너무 좋죠 아 너무 빠르네요 제가 손이 어차피 5탄 먹고싶은거였는데 5탄 안나와서 괜찮습니다 5탄좀 드릴까요 30발이나 있어요 충분하네요 예예예 인정합니다 30발이면 진짜 많지 음 많죠 저 30발 가지고 한게임 내 냈어 아 그래요 그럼 나머지 다 주시죠 저는 좀 많이 쓰 거든요 이번판 좀 많이 쓸거 같네요 아 오케이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3렐까방 저도 3렐까방 먹고싶은데 이미 먹고있네요 어 아 이미 갖고 있네요 아 예 예 그니까 일단 욕심내고 보신 거죠? 흐흐흐흫 네 이미 갖고 있어요 이거 내려가야 되서 학교 애들 일로 안 오겠네요 학교 나온 애들 잡으러 가도 될 듯하네요 제가 그러면 남쪽에 일단 넘어가 있겠습니다 차고에 다시 한 대 있어요 길가에도 거기 한 대 있구요 이거 누워서 타는거 아직 되나요? 되더라구요 오늘 해봤는데 저 오늘 처음 해봐요 저 한번도 안해봤어요 같이 할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거 아하하하 한번 내려보실래요? 히압! 오 진짜 되네? 아! 이거 버그가 하우경 아닌가요? 신고하겠습니다 어! 저는 차를 앉아서 타요 그니까 아무리 봐도 버그가 하우경인거 같은데 저는 저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 아니셨나요? 배그? 아닙니다! 파트너 아닌가요? 파스도 안주셨어요 저! 아! 파트너 아닌데? 아! 그때 동반으로 오신거에요? 네! 파트너신줄 알았습니다 아니! 다른 친구도 다주고 저만 안줬어요! 뭐 파트너가 아니시면 뭐 괜찮죠 뭐 안되죠 에이 그래도 예 받아야죠 파트너 저 운영자님이 준다고 하셨는데 왜 연락이 없으십니까 아 그러면 혹시 그 파트너 상에도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가보네요 아 나 안넣어드렸지 오셨죠 제가 버그 악용하지않는거 넵 칼 주차 오졌다 후라이팬 드세요 테팔 거 비싼 걸로 사놨어요 1렙 까빠도 사놨어요 넵 잘 보세요 2렙 까빠 보이시죠 여기 네 바뀝니다 1렙으로 바뀌었어요 예? 성희를 고따식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배가 누가 템 안주는데 감사합니다 소중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제 뱃돼지 방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혹시 홀로그램이 있으세요? 와 이거 좋은거다 순화 잘 쓰지 않아요? 저 순화 잘 못쓰거든요 저 써도 돼요? 네 저 순화 잘 못쓰요 기대하고 그러시지 않으면 쓸게요 기대 안합니다 아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군요 네 아 예예 와 자기장 센터다 여기도 올거 같아요 자 반대쪽 볼게요 어 차온다 차와요 지나가는거야 오는거야 온다 와이프 오케이 하나 기절 붙겠습니다 저는 커버미 어머요 주세요 오케이 배달소 오시는데? 어 온다 한 대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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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뒤에 돌 뒤에 둘 다 있어요 큰 돌 뒤에 한명 작은 돌 뒤에 한명 벅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얘들 못하거든요 쪼고 있으세요 그냥 뚝배기를 그냥 막 작살을 내버리세요 어 피곤한다 오 나이스 어 쟤도 과거파 아 일뚝이네요 아깝다 한명 스크스 한명 어 쟤 둘다 배을 들고 있는거 같네요 쏘는거 보니까 뛰었어요 뛰었어요 한명 안내려갔어요 아래나무로 아 나무 체크 뭐 던진다 연막 던진다 붙을렸나본데요 얘들 붙을 생각인가 보네 어 한명 붙는다 한명 연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플 한대 어 오케이 카팔 기절 나이스 스크스 한대 두대 세대 다운 나이스 나이스 자기장 자리 바뀌는데 어 이동해야되네요 치킨이 있었어요 오케이 좀 먹을게요 음 이거 다 까졌는데요 네 그정도면 흫 다른 파티 싸우고있다 뒷파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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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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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템 먹는다 아니 살리고 있어요 한명 누워있어요 1층에 한명 누워있고 2층 올라갔어요 분명 오 한밤 한바티 더 붙는다 한 파티 다운 그 건물에 있던 파티 아니에요 제가 죽인 파티 2층에 한명 있어요 아직 도망갔나봐요 이거 총쌌거든요 여기로 여기 하나 살아있긴 했어요 확실히 일단 자리 좋아가지고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한 명 남았겠네 쓸 집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근처 지금 밖에서 우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 하나 더 잘 살아 왜 신다 저거 저 살아봐요 엠방향 내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저 긴다 빨리 피자 친구 어디있을까 친구 저있다 친구도 기어 오고 있어요 친구 저있다 친구도 기어 오고 있어요 나이스 음 굳이 뭐 먹으러 갈 필요가 없어서 스크스 110 언덕 네 저희 쪽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가야되요 저희 네 창피인 것 같아요 이거 얘 한 명 어딨지 진짜 불안한데 앞에 사람 돌기 방전 오케이 오 깜짝이야 어 비결 나이스 태양가에 있다 저기 1평집 옆에 있다 태양가에 있다 저 1평집 옆에 있다 네 해우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있나 해우서 뒤에 한 놈 딜리컷 해우서 뒤에? 어디요? 아뇨 지금 뛰어 오는 거 저희한테 아 이거 저기 다운 예 길리랑 같은 파티네요 저희 지금 NW 소음기술이 있었어요 네 길리랑 같은 파티였어요 금방 이렇게 길리 입으실래요? 어 아니요 아니요 랩 제가 뽑겠습니다 저기 N방향에 차 타고 온 애들도 있고요 여기 언덕에도 있네요 300방향 N방향에 차 타고 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도로로 올 거예요 오른쪽 도로로 계속 터진다 아뇨 아뇨 왼쪽으로 붙을 것 같은데 이런들 느낌이 어 붙었다 붙었다 바로 앞에 있어요 화면 기절 화면 기절 도로 저 돌아볼게요 네 근처에 붙어있어요 안 보여요 왼쪽 개 한놈이랑 나머지 한 파티가 끝인 것 같은데 시체에 어그 있다던데 이거 안 들어가고 여기 있으면 있으면 되죠 그래도 아 여기 어그 있네요 어그 안 쓰세요? 네 바꿀 시간에 올 것 같아서 지금 옆에 한 파티 붙어있어가지고 아 뭐야 오케이 저도 그럼 안 먹을게요 저도 불안하긴 하네 먹는 동안에 쏠 것 같아서 아 이거 한 명 나오네 거슬리네 아 제가 아예 뒤에 그래서 보고 있을게요 제가 그러면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 나가서 그 앞에 얇은 나무중에 하나 자리 잡으셔야 돼요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저 컨테이너 먹었어요 네 풀밭 어딘가요 누워있는 것 같아요 저 저기 그 그 아 여있다 한 명 발견 컷 컷 왼쪽 일평집 쪽 네 왼쪽 사람 자기장 안 같은데요 컷 컷 나이스 그럼 여기 한 명 라스트인데요 같은 파티였다 하나 기절이고 라스트 라스트 그러면 근처에 있겠네요 어디 누워있겠네요 어딨지 수리탄 한번 던져볼까요 두 개 있는데 보급에 템 좀 보급을 어그 아닐까요 어 엠사네 어 엠사네 어디요 하얀 다시 하긴자 다시 하긴자 아 왜 안보이냐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누가 막 쏘는거야 네 그거 AK가 쏘는거에요 아니요 일부러 안죽이고 있어 볼까요 초근적 카구팔 나이스 나이스 많이 잡으신거 같은데 아까 전에 많이 잡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두명 해서 6킬 6킬 아 많이 잡으셨네 몇킬 하셨어요 저 몇명 못잡았어요 저 몇명 못잡았어요 아니 뭔소리 전화 많이 잡았잖아요 저 몇명 못잡았어요 아니 저를 더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몇명 못잡았어요 몇명 못잡았어요 이거 쓸지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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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